오늘은 어떤 얘기를 우리 오동혁 기자가 두고 나왔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 짧게 좀 하십시오. 오늘은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이오 기업 코미팜을 준비해봤습니다. 코미팜? 코믹팜이 아니라 코미팜. 네, 코미팜입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지금은 동물약품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동물약품 이 부문에서 대부분의 매출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물약품. 동물병원에 들어가는 동물의약품들. 그렇습니다. 그게 매출의 대부분이다. 그런데 사실은 바이오 업체라고 하면 뭔가 바이오 신약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미팜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얘기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코미팜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항암제 코미녹스를 개발 중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에서 공동연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상실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현황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현재 지난 2일 식약청으로 코미녹스는 간암 임상, 이상실험에 대한 승인을 받은 상대입니다. 간암 임상? 네. 수술이나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임상 이상실험으로는 최초로 4주 연속 투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일에는 식약청으로부터 담도암 임상, 1상, 2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시를 또 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에 대해 코미녹스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되면 바로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입학계 전립선 이상, 뇌종양 1상, 폐암 1상 등을 국내에서 진행 중인데요. 해외에서는 독일에서 전립선 암 2상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임상시험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폐암 1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암치료제, 코미녹스에 대한 어떤 임상실험이 아주 구체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코미팜이 암 백신 개발한다 이런 얘기는 좀 오래됐었는데 이제 조금 뭔가 성과가 나오는 시기가 된 겁니까? 오늘 특별히 들고 나온 이유라도 있다면. 최근 들어서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대학교 한양대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양대와 코미팜이 암세포 억제와 암줄기 세포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식도 체결을 했는데요.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폐암 임상실험 연구 책임자인 에델만 교수와 후세인 교수 등이 참석해서 연구 성과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에델만 교수는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일상실험 결과가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후세인 교수도 코미녹스가 암줄기 세포를 사멸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흥미롭고 향후 신약후보 물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코미팜 하면 그동안 특허권 분쟁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이 문제지는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실 들고 나온 이유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최근에 그동안 항암제 코미녹스에 대한 특허권을 두고 전 연구소장이었죠. 이상봉 씨와 국내외에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6월 2심에서 코미팜이 국내에서는 승소를 했고요. 최근 호주 특허청에서도 회사 측이 승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유럽하고 미국 쪽이 남아있는데요. 큰 이변이 없는 한 회사 측 승소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미팜 관계자는 국내에서 3심과 유럽과 미국 등에서 특허권에 대한 평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이 또한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서 소송 문제도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액면가가 100원인데 지금 만 원이 넘거든요. 맞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5천억 원 넘는 회사인데 중요한 건 이 시장 가치에는 코미녹스에 대한 어떤 기대 그렇습니다. 실험이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특허권 분쟁이 사측에 유리하게 지금 마무리되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영희 기자도 궁금해하겠지만 저도 참 궁금한데 이 코미녹스 상용화, 상용화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마지막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사실 그런 부분을 전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회사 측에서도 언제쯤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현재 코미녹스의 생산을 위해서 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용화 시점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충청북도에 수백억 원을 투입해서 동물약품 및 코미녹스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는 한 1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시설 투자비 마련을 위해서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IR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IR? 회사가 자사주를 한 200억 원 가량을 매각하고요. 이 자금으로 시설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IR까지 하는군요. 코미녹스, 코미녹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